안녕하세요 모모나기카나 이문이다 폭빙수 폭빙수 사랑해요 팝빙수 아 팝빙수 사랑한다고? 아 팝빙수 팝빙수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야 팝빙수 시켜 팝빙수 시키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연유 연유 지켜내요 아 오케이 수고일 너가 뿌려먹고 싶은 만큼 뿌려먹는 것 같아 이래 타블블따게 미안해요 이래 타블블따게? 응 이래 타블블따게? 아 뭐 이상한.. 나만 그런가? 나만 그런가? 오케이 그 만약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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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뭐 작품을 같이 한다면 장르 같은 거 만약 한다면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장르 하고 싶은 장르가 있나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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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優しそうなので 신장락을 맡기때면 신장락을 맡기때면 남은 자신이 아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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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르토 비디오ショップ? 네? 비디오가니래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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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런 분류를 좀 좋아한다고 전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... 뭐 솔직히 생각하시나요? 딱 맞췄어! 나 약간 스토리충이거든 그런 거 좋아 갑자기 이렇게 막... 우연치 않게 만나서 와아...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 아아... 아아... 음... 또... 음... 또... 낫다로우나... 그녀의 집에서... 가이썼나이요! 라고 말했었고 남친집에서... 오늘 밤 집에 가지마! 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아아... 약간...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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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아... 그... 한국에서는 그거 있어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을래요? 유행어가 있어 아헤!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고 갈래? 예... 따라해봐!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고 갈래? 내 인생 최고작 285인데 이거 진심이었는지 남자가 이제 이성끼리 어? 우리 오늘 같이 있자는 거구나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어다 아... 에이! 라면! 라면 먹고 갈래? 에이! 멋있러워! 아... 좀 멋있는...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라인 먹고 갈래? 어? 라인 먹고 갈래? 응? 집에 가지 마 baby 너에게 줄 순 우리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 마 baby 예 넌 나 다시 술 아직 나 나의 street heart 에이오 turn it up 어색한 분위기는 싫어 감사합니다.